브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기간에 미용실이 모습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물쇠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빛을 기다립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브라질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로운 보치가루 라인이 적시에 도착했습니다. 고온의 노출, 태양 복사열과 기타 외부물질과 같은 일상생활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모발을 치료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머리카락 표면을 쉽게 손상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고온의 노출, 태양 복사열과 기타 외부작용제 등이 일상생활 영향으로 머리카락을 큐틸증은 쉽게 손상됩니다. 이는 또 모발을 불투명하게 만들므로써 모발이 고통을 받는데 보치가루 라인은 이를 치료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매치스쿼드 브라이트니스는 머리카락을 무겁게 하거나 머리카락의 기름기를 남기지 않고 24시간 아주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보치카이 라인에는 로즈쿼츠와 아보카도 오일의 나노입자가 들어있어 큐티클을 밀봉하고 머리카락을 밝게 만듭니다. 새로운 보치카이 라인은 균형잡힌 포뮬러로 샴푸, 마스크, 컨디셔너, 스프레이와 마무리 스프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벼운 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의 작은 비밀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보치카이 홍보팀의 히키는 로즈쿼츠와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여 큐티클의 무결성을 회복시켜 부드럽고 매끄러운 모발을 만들어냈다며 건강한 광택을 가진 즉각적인 광도를 제공하는 보호필름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매치 스프레이지 피니셔블로우는 머리카락을 포기하고 싶을 때 순간적으로는 없어선 안 된 창감벽치로 70% 더 많은 광택을 보도합니다. 이 제품은 이미 보치카이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점 외에도 소비자는 안드로이드와 애플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보치카이호 앱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전역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워츠앱을 통해 직접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해당 지역의 가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번호로 브랜드에 주의 연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치카이호는 브라질 고치카리오 그룹의 화장품 회사입니다. 1977년 꾸리치바서 시작된 보치카이호는 동물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제품과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미용 전문 회사입니다.